그나저나 이정은 씨의 캐릭터가 원래 남자 역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감독님? 네네. 작가님이 애초에 기획을 하실 때 남자 캐릭터였고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남자 캐릭터로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캐스팅이 확 떠오르는 이렇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대본이 나오고 나서 이 첫 대사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정은 선배님의 목소리가 옆에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일면식이 없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다른 작품에서 이제 좋게 본 기억은 있었지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상의를 했고 제가 이제 같이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생각을 첫 대사를 보고 이정은 씨를 김무야 씨도 생각을 했다고요? 예. 저도 대본을 혼자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워낙에 이제 평소에 존경하고 또 되게 팬으로서 지켜보는 그런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와 이거 이정은 선배님이 하면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너무 정말 찰떡이겠다. 찰떡이겠다. 예. 김무야 씨 계속 얘기해 주시죠. 차 안에서. 아 예예. 그래서 차 안에서 그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 이 역할 이정은 선배님이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미 캐스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만 몰랐어요. 그 얘기 듣고 어땠어요? 그러면? 예. 너무 좋기도 했는데 서운함도 조금 결정하고 왜 나만 몰랐을까? 왜 나만 몰랐을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운명이네 운명. 이정은 씨 알고 계셨어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 나중에 현장에 와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너무 귀엽게 생겨서 여전히 이게 배역 제의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옛날에 제가 무슨 인터뷰 사진을 찍었는데 공화당 당원같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약간 완고해 보이는 부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마 만약에 사짜돌림이 되는 역할을 맡게 되면 좀 완고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본래는 굉장히 귀염상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귀엽죠.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클로즈업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씨 귀여운 얼굴 잡아주시죠. 들어갑니다. 이정은 씨. 너무 귀여우시네요.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이정은 씨가 과연 정말 딱 떨어지는 나그니 판서를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여러분 2월 25일입니다. 더욱 익숙한다면 더욱 익숙한다면 더욱 익숙한다면 아멘